누구 뒤통수가 이렇게 파마가 잘 나왔는가? 어디 미용실 다니신가? 엄마 미용실 그렇게 잡으면 그래도 잘 빠져 그건 익은 거라서 술 담근데 첨가하려고 따온건데 아 작은가? 아니 좀 노래진거 빼란다 아 블라인드 게임 하지 마시고 자두 한번 자두도 잘 빠집니다 니그 동생이 지금 마크 가든에 와있다 블라이든지 블라이어 꽉 잡아와 주시네 아까 잘했는데 얘가 카메라 앞에서 약해 카메라에 약하신 것 같아 아까 엄청 잘했어 난 떠난 거를 잡고 하셔야지 막 익어서 이게 카메라 앞에만 대면 저러니 아우 맛있겠다 아 그 이리 줘보실 내가 먹어봐 그대로 먹으면 돼 구멍이 쏙 뚫린게 이게 뭔 구멍이 이렇게 이쁘게 뚫리지 아 아 하나 드세요 편해요 먹기 빼버리니까 먹기 되게 편해 그러니까 그렇게 저건 좋아 야 이거 빼 왜 또 자두로 또 옮겼어 오늘 좀 먹기 편하네 이렇게 놔두면 야 씨도 먹고 싶으니까 얼른 졸라 안 나잖아 아니 동영상 올려라 자두 씨도 뺀다고 올리려고 찍고 있잖아 야 이거 쏙 빠지니까 먹기 씨는 자두 씨는 얼마나 하냐 똑같아? 아니 더 저거 아니 더 저거 아니 더 저거 아니 더 저거 확실히 물큰거리니까 살보다 좀 빠지네 음 먹기 좋은데요 음 음 야 얼굴 나가고 거기다 나가고 됐어 치고 갈라 응 전 사장이 잘 나네요 너는 몇 개밖에 안 해봤잖아 한 박스씩 안 해봤지 한 박스씩 안 해봤지 이거 우리 진짜 엄청 국무동이라 그니까 매실 자가씨가 비싸 어 이거 힘이 넘치네 요즘 뭐 좋은 거 잡듯인가 왜 쪼개버리고 그래 막 요강 깨듯이 깨끗네 오 선생님 오 선생님 염소구기 사진도라도 힘이 넘치게 요강 아 염소구기 우리 밤부 미안하네 이리 와 둘이 갔다 갔구나 아니요 그거 저 직원